먼저 가상악기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로직 프로 X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연, 이걸 가상악기라고 해요. 영어로는 Virtual Instrument라고 하고, 세럼이라는 요즘 많이 쓰는 가상악기예요. 이거는 로직에 포함된 게 아니라 따로 구입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고,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의 그런 원칙들이 이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상당히 좀 모던한 소리들도 만들 수 있는 신디사이저라서 간편하고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신디사이저라고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의 가장 기본적인 톱니파, 써투스라는 파형을 지금 이렇게 듣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같으면 이제 뭔가 노브를 돌려서 소리를 바꿔야 되는데, 그 노브들이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일반적인 신디사이저들은 제한적인 기능들이 그 노블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확장성이 많은, 옛날에 전자음악의 대가들이 장롱 같은 거 쌓아놓고 케이블로 연결했던 그런 모듈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케이블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신디사이저은 그런 기능조차 갖고 있어요. 케이블은 안 보이지만.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신디사이저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건반 누르면 하나의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 소리가 같은 음을 내게 할 수가 있고, 약간 음정이 틀어지게. 제가 방금 한 게 여덟 개의 음을 같은 음을 내게 하는데 약간씩 음정을 틀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시연할 때 하는 말이 약간 들어온 들이 이렇게 제자리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은 소리,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소리라도 이렇게 음정을 살짝 벌려서 하면 굉장히 소리가 넓어지거든요.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또 같은 파형을 넣는데, 여기다가 얘는 한 옥타브 위로 준다든가, 그럼 이렇게 해서 옥타브를 플러스 원으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리고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의 원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먼저 이렇게 배음들을 많게, 굉장히 고음들도 많고 중음도 많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를 고음을 좀 깎아서 소리를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에서 많이 하는 건데, 그럴려면 여기 필터라는 섹션이 있는데, 필터를 켜주고, 그러시면 이렇게, 어두운 소리부터 밝은 소리까지 이렇게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금은 소리를 건반을 이렇게 누르면은, 무조건 큰 소리가 쫙 나오는데, 소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느리게 시작이 된다든가, 그런 거 하려면 여기 엔벨로프라는 데 가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그림으로도 편집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건반을 놓고 나면, 여운이 생기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케이블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거가 여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필터, 아, 이거 어택 좀 줄여놓고, 이 필터 주파수를,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거를 자동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엔벨로프 2번을 눌러서, 이 친구를 이렇게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말하자면 케이블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림으로 케이블로는 안 보이지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휠터가, 제가 이렇게 그린대로 휠터의 주파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능들이 옛날에 아날로그 Synthesizer가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사용하기 편하게 디지털화를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쓰고 있는 로직이라는 프로그램은 흔히 말하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래요. DAW라고도 하죠. DAW. 그래서 요즘에 DAW는 왜 DAW라고 하냐 하면, 제가 옛날에 80년대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시퀸서라는 게 있었어요. 시퀸서는 미디로만 되는 그런 장비였어요. 그러니까 외장 Synthesizer가 있으면 컴퓨터가 미디 정보를 보내주면, 걔가 음을 내는 그런 거였는데, 한 80년대 후반에 프로툴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프로툴이라는 거는 오디오를 녹음하는 디지털 장비잖아요. 그래서 녹음실에서 여러 악기들을 녹음하는 그런 건데, 어느 때부터 로직이라든가 큐베이스라든가 프로툴이라든가, 다들 미디와 오디오를 같이 탑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미디를 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건반을 누른다는 게, 이 건반이 USB 케이블을 통해서 미디 정보를 보내는 거거든요. 여기 화면에도 이렇게 보면, 제가 건반을 누르면 여기에 미디 정보가 뭐가 들어가는지가 보여요. A1, 그 다음에 64 이렇게 뜨면 A1 건반을 눌렀고, 제가 누른 3기가 한 64 정도였다. 왜냐하면 세게 치면 더 소리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오디오와 미디가 같이 활용이 되니까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바로 가상 공간을 바로 이 소리가 나가는 통로에다가 이렇게 걸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긴 잔향이 이렇게 남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잔향 시간이 5.6초인데, 이거를 최대 올린 100초까지도 가능해요. 이게 끄지 않으면 이렇게 100초 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그냥 음악만이 아니라 사운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인터액티브 아트라든가, 사운드 아트라든가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걸 가지고 연주를 한 번 녹음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전자음악 그런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거를 음색을 조금만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이런 거를 마우스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음표가 16분 음표 맞네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한 마디를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반복 재생을 하면 이렇게 멜로디가 만들어졌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만든 멜로디가 이게 바로 어떤 오디오로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틀어놓고 저는 소리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로직의 경우에는 L을 누르면 그냥 루프가 그냥 계속 돼요. 그리고 템포도 바꿀 수 있어요. BPM을 114로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아, 여기다 이름을 베이스 주고 여기다가 트랙을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럼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드럼을 선택하면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악기들을 마우스로도 연주할 수 있지만 건반으로도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기들을 제가 초이스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스네아 드럼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류의 드럼 소리를 지금 하이헤트가 좀 작다 싶으면 하이헤트 누르고 게인을 더 올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연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레코드 버튼 여기를 누르고 아니면 약자로 R을 눌러도 되고 한마디 기다리고, 메트로놈 듣고 기다리고 바로 연주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이게 이제 음악이 약간 전자음악 같은 건데 제가 실시간으로 연주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여기 퀀타이즈라고 하는데 가서 16분 음표에 무조건 완벽하게 맞춰라고 하면 이게 정확해져요. 역시 이 드럼도 제가 이 킷을 지금이라도 다른 소리로 바꾸면은 또 바뀌어요. 이 멜로디는 그대로 제가 한 연주는 그대로 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피아노 같은 걸 치고 싶다? 피아노 가상악기를 선택을 하는데 로직에 포함된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또 따로 구매하는 것들이 음질이 더 좋으니까 방금 드럼도 그랬지만은 실제로 이 심디사이징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실제 피아노 소리를 수천 개의 소리를 녹음을 한 다음에 건반을 누르면 그 상황에 맞는 음원을 틀어주는 방식이에요. 샘플 방식이라고 샘플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치면 실제로 이 피아노를 쳤을 때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같은 건반이라도 작게 쳤을 때는 작게 친 음 중간으로 쳤을 때 중간 세기로 친 음 세게 쳤을 때는 세게 친 음 이거를 다 따로따로 녹음을 해서 수천 개 내지 수만 개의 샘플들 음원 샘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르면 그 소리를 하드해서 바로 불러와서 연주를 해요. 요즘 그만큼 하드디스크가 빨라졌으니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이런 음악이랑 어울리진 않지만 그냥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역시 그냥 제가 연주한 그대로 플레이를 해도 되고 또 퀀타이저 해서 16분 음표에 맞추는 거. 퀀타이저라는 말은 양자화라는 뜻이에요. 숫자로 바꾼다고 정확하게 맞춰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는 만약에 또 여기다가 제가 리버브 같은 거 공간감을 좀 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번에는 공유하는 리버브를 하나를 이렇게 걸어요. 직접 트랙 밑에다 안하고 이런데다가 다른 데다 보내주면 이 이펙트는 여러 개가 공유를 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사운드 디자인 쪽으로 가면 이 소리를 특이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데서 있는 플러그인 같은 것들이 끝도 없이 많아요 만약에 이런 플레인저라는 걸 걸어보면 피아노 소리만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16분음표마다 계속 음색을 바꿔주는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요즘엔 또 소리를 일부러 찌그러뜨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를 써주게 되면 제가 어릴 적에 레코딩을 공부할 때는 이런 걸 피하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내가 하는 음악이라든가 영화음악이라든가 게임음악 같은 거 할 때 요구되는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이런 디스토션을 요즘 잘 써요 많이들 써요 대중음악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빈티지 장비 진공관 앰프 같은 데서 소리가 크게 들어가면 찌그러지는 현상 같은 것을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음악 만드는 게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너무 쉬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여러 개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기기가 이렇게 다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블루투스로도 작동이 되고 지금은 이제 유선으로 해놨지만 이걸 가지고 드럼을 쳐도 되고 이걸 가지고 무슨 스위치 누르면은 어떤 소리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요즘은 그 미디 정보를 이용을 해서 VJ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를 또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여기서 어떤 색깔을 누르면은 어떤 그림이 화면에 뜬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쿠스틱 악기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때 많이 하는 게 주법들을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바꾸는 걸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 이렇게 그냥 레가토로 연주했다가 또 어떤 버튼을 딱 눌러주면 이렇게 이렇게 스타카토로 연주하거나 또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뜯는 피치카토 주법을 한다든가 그런 거 스위칭하는 걸 이런 걸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았던 이런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건반에서는 불가능한 반음과 반음 사이의 음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반에서는 안 되는 약간 바이올린처럼 음을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위브라토를 예전에 건반에서는 Synthesizer에서는 어떤 노브를 이렇게 올리면 정해진 속도의 위브라토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원하는 속도의 위브라토를 다 할 수 있죠 신기한 거는 음별로 다 음정이 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은 되게 컴퓨터가 빠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이 건반은 고무 재질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고무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런 거 실리콘, 실리콘이에요 이런 건반들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건반을 누르고 약간 압력을 빼면 작아졌다가 더 깊이 누르면 다시 커졌다가 또 건반 이렇게 위로 올리면 또 어떤 음색의 변화가 생기고 굉장히 재밌어요 일반적으로 반음 사이의 음들을 하면 그거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특히 영화음악이나 사운드 디자인 쪽에서는 엄청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저같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데 건반밖에 못 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도구예요 디타 같은 스타일이라든가 약간 현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있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니 컴퓨터 음악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되게 간편하게 음악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그거를 동시에 여기서 녹음실에서 하듯이 믹싱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프로툴뿐만이 아니라 로직 같은 경우도 믹싱용으로 많이 쓰고 저는 요즘 믹싱 엔지니어로 일을 하는데 로직으로 믹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업하는 방식 자체가 믹싱을 따로 보지 않고 작업할 때 이미 음악을 만들 때 편곡할 때 이미 믹싱을 생각을 하면서 믹싱 할 때 쓸 그런 어떤 이펙트 플러그인들을 미리미리 써서 만들기 때문에 점점 더 앞으로의 어떤 젊은 친구들이 음악을 하게 되면 저희 때보다 그게 훨씬 덜 분리가 될 거예요 믹싱과 편곡과 연주 그게 점점 분리가 덜 되고 10대 초반부터 이런 거를 배우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희 제자 중에서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미 20대 되면 이런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분리해야 되지? 그냥 내가 믹싱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거고 물론 전문 엔지니어들이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음반 시장이나 이런 게 개성 있는 음악가들에게 참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으로 가면은 K-POP이라든가 좋은 발라드를 쓰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사실은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많은 좀 개성 있는 음악 하는 사람들은 다음 음반을 낼 돈조차 없는 거죠 그런 친구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수업에서 이런 걸 많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음악가들에게 음향도 가르쳐주고 사운드 디자인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Synthesizer로 소리를 바꾸는 것도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대가 코스틱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전자음들을 많이 같이 쓰거든요 라이브 무대에도 보면은 건반 주자들이 이렇게 막 특이한 소리를 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수들이 보컬 이펙터 같은 거 써서 뭐 선우자 마씨 같은 경우 그런 걸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점점 많아지는데 그 뒤에는 결국은 음향에 대한 노하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어떤 뭐 로봇 목소리로 노래할 수도 있고 무대에서 요즘 이런 맥북 같은 걸로 많이 그런 걸 하거든요 아니면은 이 친구를 Synthesizer로 아예 만들어서 라이브용 Synthesizer로 바꿔주는 메인 스테이지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경aja 아 으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